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에는 모든 축에 조인트 토크 센서에 장착되어 높은 정밀도 안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접을 위해 특수 개발된 매크로와 사용자 친화적인 터치 패널은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토크 센서와 푸스위치를 사용하여 민감한 조작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비상정지 후 제일 간단하게 재시작이 가능합니다. 본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인 두산 로봇을 이용하여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용접 작업을 쉽고 편하면서도 빠르게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티그 자동 용접 로봇입니다. 본 웰딩 로봇 키트는 기본적으로 용접 티그, 미그,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한 소신자들, 즉 비기너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습 키트입니다. 본 장비의 구성은 부산에서 나오는 모바일 베이스 위에다가 이동 가능한 소통 로봇을 장착한 다음에 용접 키트를 이용해서 원형이라든지 직선 보관 이런 실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는 키트입니다. 원형이라든지 직선 보관 이런 실습 키트가